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체아도어 뭡니까 시그너스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프좀 받아올걸 그랬나보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 조각도 조각이 점점 쌓이고 있어 처리하려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네 자 그 다음에는 갑옷더스로 갑시다 그냥 아액을 끼고 잡죠 힘내네 하루타자 갑옷이다 나 실리즈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넘어왔어. 아 근데 진짜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한 번 안 나오나요? 이제 한 세 달 되면 돼가는 것 같은데. 자 라프를 잡아주고요. 다음엔 하드 매그너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뭐야. 어이 먹어야지. 다음은 다크홈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군요. 다음은 다크홈으로 마무리합니다. 나 윤보 좋죠. 카코미어 세력이 많죠. 망토 나왔군요. 나온 아이템만 보여드리고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온 아이템. 아 이런 거 좋은데. 팔리질 않으냐. 어어 잠깐 30짜리 나름 몇백만 원 하지요. 그 다음에 망토는 어 6에 20 정도면은 한 번 도저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. 나머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. 벨트. 벨트. 망토까지. 옵션은 그리 좋지 않지만은. 차감 25면은 한 번 생각해 볼만 하죠. 응축이 아쿠어티 까지.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